지난해 12월의 기온 변동이 역대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일평균 기온이 가장 높았던 12월 9일은 영상 12.1도를 기록한 반면에 일평균 기온이 가장 낮았던 12월 22일은 영하 11.7도로 기온차가 23도 이상 나면서 역대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12월 강원도 강수량은 123.4mm로 평년보다 100mm 이상 더 내리면서 기상관측 이래 12월 중에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